11월 6일 토요일 오전 9시 8분에 일본 미야기현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제 11월 5일 금요일에는 이시가와현과 도카라에서 2번의 지진이 있었고 11월 4일 목요일에는 호카이도 내무로 주거쿠 도토리 이시가와현에서 4번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4일 전인 11월 2일에도 일본에서 이시가와현에서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1월 4일과 5일 새벽 0시 21분까지 이시가와현에서 3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시가와현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지역이고 일본 기상청에서도 올 여름부터 계속해서 경고를 해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7월 29일부터 11월 6일 토요일 오전까지 이시가와현 노두지방에서는 약 3개월 동안 총 41번의 지진들이 발생을 하였고 최대 규모는 5.1위였습니다. 최근 3개월간의 일본 지진 상황을 살펴보면 3개월 동안 가장 많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일본 이시가와현 노두지방이고 총 4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기후현 히다 지방은 총 30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기후현의 군발 지진은 동일본대 지진 발생 한 달 전에 기후현에서 군발 지진이 있었기에 주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최근 3개월간 3번째로 많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이바라키현이고 총 27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4번째로 많은 지진 발생 지역은 후쿠시마현 앞바다와 미야기현 앞바다이고 똑같이 총 19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5번째로 많은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이와태현 앞바다, 와오모르현 동쪽 앞바다, 와카야마현 북부가 모두 총 15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이바라키현 남부에서도 총 12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지바현에서 11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11월 5일 도카라열도의 규모 3.1의 지진은 올해 2021년에 도카라열도에서 수많은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도카라열도에서 수십 회 이상의 군발 지진이 발생한 해에는 반드시 강진이 발생한다는 이른바 도카라의 법칙이란 것이 있는데 물론 비과학적인 주장이지만 2021년 4월에 7일간 유감 지진만 약 230회 무감 지진까지 더하면 600회 이상의 군발 지진이 발생한 후 규모 6.8의 미야기 지진이 일어났고 5월 16일 규모 6.0 이상의 지진이 총 3번 발생했습니다. 5월 1일 규모 6.8 미야기 지진 5월 14일 규모 6.3 후쿠시마 지진 5월 16일 규모 6.1 호카이도 쿠시로 지진이 그것입니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시가와 현의 군발 지진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9월을 보면 9월 16일에 이시가와 현 나나오시 북북동쪽 약 51km 지역에서 규모 5.1과 4.9 5.4 등의 지진들이 발생을 하였으며 여진 횟수는 최대 여진이 규모 4.3이 발생하였고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17회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대만 동부에 군발 지진도 발생을 하였는데 대만 타이베이 동남동쪽 95km 해역과 화렌 남남서쪽 93km 지역에서 규모 6.1과 5.8 5.4와 5.3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날짜를 보면 2021년 8월 5일 오전 6시 50분 규모 6.1의 강진을 시작으로 군발 지진들이 계속 발생하였으며 화렌과 이란 쪽에 사시는 교민분들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